여기서 낚시하시네 TOP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낚시하고 계시네 늦게 와서 자리 뺏는 겨 늦게 와서 자리 뺏는 겨 왜? 있어? 사이즈 꽤 된다 우와 사이즈 되네요 와 힘 좋았겠다 이런 놈이 있어요 오빠 우리도 잡자 20밖에 안 되는 것도 힘 좋던데 생각보다 엄청 크네 그 한 번처럼 지렁이 꼬마할 것 같아 3자 되겠네 왔어 왔어? 고양이 밥 네? 고양이 밥 뭔데 고양이 밥 고양이 밥 먹을 수 있는데 이거 한 마리만 잘하면 다섯 명은 죽일 수 있어요 진짜 대박 위험한 놈이네 미험한 놈이네 돌복 각재기 또 하나 왔다 어 고등어 사이즈 각재기야 각재기 각재기예요 각재기 그만하면 고등어보단 각재기가 더 있어 조금 사이즈가 있네요 얘는 어 왔어요? 뭔가 왔다 어 힘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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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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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지 뭐지? 아니 가지마 광어다 광어 광어예요? 우와 우와 가지마 밑으로 거기 엄청 밑으로 엄청 밑으로 오빠 조심해라 우와 완전 꺼 대강어예요 대강어예요 우와 오빠 조심해라 조심해라 우와 진짜 크다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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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치고 말이지 가지마 아니아니요 오빠야 내가 긁고 갈게 내가 긁고 갈게 우와 대강어예요 대강어예요 우와 대박 가지마다 쟤 넣었어 안넣어 x2 안넣어 x2 안넣어예요 안녕 marked 놓으니? 됐어 넣으니 wand Character Ł ves 넣었어 우와 truthful 와 역시 생각지도 못하는데 나오네 Delicious 우와 우와 진짜 커 우와 내가 낚으셔서 놀랐어 아니 어떻게 이런 놈을 낚으셨어요? 우와 대박이다 잠깐만 내꺼 내꺼 오빠도 왔어? 와 핫도기도 왔대요 너 뭐니 오빠는 오빠도 대강호야? 어머 빠졌다 빠졌어? 아이씨 제대로 제대로 진짜 너무 같은데요 봐봐 봐봐 70 73 74 같은데 74 자 여러분 사진 좀 찍어줘요 사진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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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정갱이는 고양이한테 양보합시다 여러분 정갱이는 양보 아까는 그거 갖고 와서 구워먹는데 네 아까 구워먹는데 근데 대강호가 나왔는데 정갱이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? 가라 가라 안 담아진다 안 담아진다 오오오 잠깐만 들어가 있어라 잠깐만 들어가 있어 미안하다 대강호 안녕하세요 네 무게가 과연 얼마나 될지 야 4kg 와 3kg 3kg 이거 열면 먹어도 방어 방어 우와 빵 보소 빵이 장난 아닙니다 오 됐다 춥쳤다 얘 아직 살아있네 얘 아직 살아있네 지금 목 자르고 왔는데 칼 들어가니까 살이 움찔움찔하네 그래 진짜 화나겠네 아프겠죠 우와 반살정 반만 띄웠습니다 반만 와 이래요 이래요 빵이 장난이 이제 아프다 엄청 두툼하죠 아직 반대쪽이 또 남았어요 이게 다간이에요 또 있어요 자 여러분 군침도 있어 내가 아까 이거 7천원으로 맞춰왔거든 얘를 넣고 같이 다 먹는 거야 아 알밥이야 알밥 알밥 발밥도 갖고 오세요 발밥 이건 내가 봤을 때 오빠 줬으면 괜찮 그냥 떡이 있다 매니저님인데 위성적으로 지금 뜨는 거지 가보시냐 친구들 많이 찍는 사진 늘 많이 하시면 네 비디오 사진 담배 깎아가 났습니다 원중과 밥 먹고 왔다 참 살 엄청 두툼합니다 소금 성과를 해서 딱 이제 재워놓으면 살이 단단해지거든 네 그래서 한번 물로 씻고 형이 알아서 해 물 빠진다 형이 한 시간만 있다가요 이걸 씻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좀 물 빠지게 놔둬요 물 빠지게 놔두고 물만 싹 물만 싹 들었는데 봉지 냉장실에 넣었다가 먹으면 되죠 내일은 내 스테이크 살이 엄청 두툼해 와 무지개 봐라 나는 회를 쓸 테니 그를 쓰거라 이게 생선이냐 이게 뭐냐 이게 이게 한 마린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구워 먹을 거 소금 재래 놨어 내일 또 스테이크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강어 스테이크 아 초밥용으로 뜨시는데 형님 저거 내가 갖고 왔잖아 강어 초밥 그거에다 딱 싸서 먹으면 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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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여러분 즉석 초밥 즉석 초밥 한 사람은 왕창 먹으면 너무 크다 밥이 벌칙입니다 먹고 불기 한 사람은 겁나 큰 거 먹을 거야 복불보 벌칙 가운데 거 핫도기 먹어야지 이거 오빠가 먹여 이거 원래 가운데는 핫도기가 먹는 거야 고생했다고 오 으음 한번 먹어 봐 자 여러분 초밥 자 우리 핫도그님 제일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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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각 자 얼굴 봐줘 밥이 СТРЕL 식사 됐지? 죽여? 괜찮아? 왔다! 얼굴 뻥해지는구만 끝! 고생하셨습니다 드십시오 고생했어, 뜰채질한다고 물에 빠지면 물에 눌렀어 운다 울어 여기 미쳤어 다시 드릴거야 더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고 그리고 방 Сakigin 영상도 많이 찾고 있어요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로하시면 감사했어요 어떤 좋아요?